이히 유물 아이 장난하나 하하 아 멋짐 이펙트는 안 멋져 오쌤 트위 오 오 오 오 오 안 온다 아잇 이중시전 쓰지 말걸 근데 이제 안 맞으니까 어 비행기 엘리트 피해야하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떴으면 알만하네 어 그 달다가 루어어어업 엣 엣 엣 엣 엣 엣 엣 아보징어 따위 퍼펙트하는 디펙트님 바블 아니 아니 피마시며 운동하는 로봇 피를 마시는 이 이 마디 다음 엘리트 빨간 맛이겠네 또 샘 또 위 오 다행이다 얘네가 훨씬 쉬워 이제 절대 안 맞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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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1덹 맞았네 음 이 덴 맞고 이놈이야 이펙트 해약해요 음? 보임? 아 으즈잡이냐 이래서 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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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비나이다 첨탑의 신이셔 제발 정의로운 심장허접색이 되는걸 허락해주세요 음.. 괜찮게 떴네 근데 아직 약해 약해 카드 뒤집기에서 노란 카드집기 빠바바밤 앗 쓸쓸 남댐 더 맞았네 아야 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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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아 어? 흠 어 어? 어? 히트다 어? 엘리트 엘리트 안가고 싶은데 갈까? 포션이 너무 쓰레기인데 히트 아니 왜 엘리트가 찾아간에 서비스하냐고 아잇 유물도 안주는게 어이씨 자가풀이 있으니까 자가풀이 있으니깐 흠 뭐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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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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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쓸데없이 많이 맞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별로 큰 피해는 아니야 쇠중시계 냉정함 나를 엘리트 슬레이어라 불러다오 아 먹을걸 이거 이제 쓸 때도 없는데 이거 모자 물론이지 결함 로봇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 유니 아 베아리도 실무가 없고 아니 너무 센데 이넘 강인데 지금 여흑장 이펙트 넌 신이라도 되려는 거야 없네 센데 냉정함 또 나왔네 삼냉정은 좋긴 한데 방금은 허브 같은 것도 지금 되게 필요하긴 해 방금 사일도 클리어 알바냈는데 너무 억가당해가지고 아니 냉정함 4개나 필요한가 냉정함 근데 안 집어서 죽으면 한 맺힌단 말이야 항공 가자 항공실드로 신성 지켰다 개굴 그깟 그깟 창의성보다 미얀번 따로 있지 아니 냉정함이 너무 많아졌다는걸 인지하면서도 냉정함 넣는걸 멈출 수가 없었다 어 잠깐만 저거는 안 지우는게 맞았겠는데 빌드 오브 없어졌네 빌드 오브 없어졌네 뭐 방어도 넘치면 어차피 내가 이기지만 뭐 방금 뭐 방금 뭐 방금 왜 방금 소빈 으응 버퍼야 깔깔 층폭 탐색 주판이면 다시 시작 괜찮은데 아 이거 어 어휴 동상 모합시다 타이거 로시 최근 유튜브 알 이 팩트는 냉정 안 뜨는 대로 다 넣어야 하는 거 같음 근데 너무 많이 뜨잖아요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지금 뜨는 거 다 먹긴 했어 눈에 퀵이 눈에 퀵이 눈에 퀵이 눈에 퀵이 축전기 까비 이가 저거는 지우기만 하는 찡 시비뎀 킹선 가슬기 겁나 세다 일치사격 지금 개 센데 써야되나 뭘로 음 모르겠는데 오 너무 많았어 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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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신송 냉정함 개많은데 광기 쓸까 성급함 재활용이라 알만한 것 같다 알약 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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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썸 뭐고 체력 개맞네 재머리 재머리 퀵이 아니 아니 헬로월드가 뭐야 헬로월드가 과정 포장 아니 여기서 공격카드가 다 나와서 성급함을 못 썼네 백에 있는 공격카드 다 나왔다 예 너무 센데 핵분열 있으면 좋겠다 엘리트 많이 잡을 거니까 기대해 볼만해 하나쯤 나올 법도 하다 이 말이야 몰루카드 어 나올만하다니까 이히가 핵분열 강화할까 강화할 만한데 아닌가 신성이니까 안해도 되나 할거면은 3색 강화할까 아닌가 아닌가 이제 빙하는 그냥 치우는 카던데 빙바 빙바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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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넌지 1초도 안되서 후회가 되는걸까 남의 떡 커보임 효과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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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잉바 이펙트 카드풀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잉하같은 허접한 카드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펙트 시리즈 막상 써보니까 터보는 어느게 맞았겠다 이쯤 되면 있겠지 앗 모션을 써야 는데 모션 쓰기 왜 아깝지 어차피 이 정도 체력은 차니까 버티자 모셉스 모션 쓰기 모션 쓰기 모션 쓰기 모션 쓰기 모션 쓰기 뭐, 이번 전투가 유난히 운이 없었던 거고 약히 되게 약한 것 같지, 나는 축전기나 방열판 쓸만한데 역시 축전기일까? 갑자기 생각나서 디펙트 카평 영상 봤는데 여기서도 핵분열이 있으면 안정성 올라가는 괜찮은 카드라고 탔네요 맨날 똥분열이라고 타던 건 좋아하는 여자를 괴롭히는 거랑 같은 심이었나요? 카평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택빌딩 되는 게임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가자아 킹분열 왕 잠깐만 영 채워하네 그래도 가자 그래도 가자 킹분열 그것이 핵분열의 허무함인가 하이 그만해 아니 뭐 오토네 아 뭐야 도자기가 또 힐라네 능숙강섬 도나 끼는게 나았을 것 같긴 하다 아 니들 왜 또 나왔냐 킹썬가슬기 아까보단 강해졌나 핵분열 드가자 왕 왕 왕 왕 왕 왕 내 턴이 안 끝나 증증이 방전 방전 있으면 심장전에 딜 안 모자랄텐데 어차피 딜이 모자랄 것 같진 않다 오강호 하지? 윙부츠 밖에 나가서 신발 신어야지 동분열이 잘못했네 아무튼 잘못했네 아니 매구도가 1인거지 3개 주겠습니까? 1인거지 2인거지 뭐지? 너무 쉬운데 액트4는 모르겠지만 액트3는 여기서 우리는 디펙트가 약했던 이유는 맨발이라서 약했던거였어? 맨발이라서 약했던거였어? 나도 신발 없으면 빈반하기 싫긴하겠다 아잠깐만 이거 아잠깐만 이거 흠 앙철의 성급함 되겠는데 되겠는데 항섬 성급함만 남기고 다 지우면 이길 수 있다 아잇 똥분열색 뭐냐 일해 아니 망했네 개수가 없었다 이렇게 많이 맞출게 아닌데 액트4만 잘 넘기면 되는데 액트4만 잘 넘기면 되는데 이펙트한테 정말 쉽지 않은 우문이다 수많은 라벗들이 거기서 뒤졌기 때문에 거기서 뒤졌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적인 창 도착할 수 있냐 아잇 하 아잇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핵 이렇게 보면은 딱히 캐틀벨이 일을하진 않았나 개노 3 잡을 때는 이 캐틀벨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만절건강의 도움 파충류주술사 잡을때도 파충류주술사 잡을때도 하찮은 순환덱이군 그런 하찮은 덱에 진 너는 뭐지 똥분열 강화자 재활용 하나 더 성급함 하나 더 안복 눈보라 눈보라는 관절건강말고 쓸모없으니까 넣지맞시다 넣지맞자 그냥 반복 이비 오동막을때 반복이 있으면 좋지 으아 아하하 임마 말 안듣네 어차피 포션은 여기서 쓰는게 맞으니까 오예 반피 신난다 아 백분열만 똑바로 했어도 이것보단 나았지 맨날 똥분열이라고 욕해가지고 아 디팩트 진짜 액트4에서 반피 되는거 어 진짜 거짓같네 뭐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 진짜 준내 압축해서 처터냈다 뽑는거 아니면 진짜 방법이 없다 아 이 개가 아직 미싱개 쐐 심심 비싱개 이펙트 수준 실화냐 진짜 얼탱이가 없다 미신 게임이다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 이펙트 약해요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첨탑이 첨탑 할 때를 예비하라 모네 첨탑 종료됐다 네일합시다 네일 아이 내일 휴방이네 내일내일 하자 그러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 내일내일 하자 내일내일 하자 이래도 똥분열입니까 아우 빡쳐 빙신게임 진짜 배똥같네 진짜 아우 빡쳐 아이잉 이래서 똥분열입니다 아우 개극혐이네 진짜 진짜 이번판은 이번판은 진짜 이펙트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 알 수 있는 판이었다 얼세기가 없을랄게 얼세이가 없을랄게 에이 음 괴롭다 드로 왜이래 재활용 좀 하자 계속 개빡치는 게임 짠 아 제발 욕 임마 이거 진짜 뭐하는 거야 심장을 자발되기 싫하구요 어쩌라구요 매우 곱다 심장 하우저프 심장 3회 아니니까 성공하님 아니지 4번동안 했나 생각해보니까 3번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미세마라 없이 삼트였는데 설명이 부족했나봐요 에에에에에 그렇군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니 근데 개업가 당했다 진짜 존나 왜없다 게스레이 게임 이래도 핵분열입니까 아니 전천도 있고 탐색도 있는데 전천의 탐색에 냉정함이 세게 아니 이게 성급함도 두개고 개같은 게임 개스레이 게임 위경리가 들어오는 것 같다 위경리가 들어오는 것 같다 오단의 탐색으로 굴이